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2021학년도 6월달 평가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6월달 평가원 시험 친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시험을 치고 나서 복귀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복귀를 해야 실제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두도 마찬가지인데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제로 실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시험 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6월달 평가원,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아시죠? 6월달 평가원 출제진, 9월달 평가원 출제진들이 수능 시험의 출제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 수능의 문제 유형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여기 나온 문제들 차분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렵든 쉽든 간에. 그 다음에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닥 그렇게 객관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수준의 시험이었어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보통 수준의 시험이었어요. 등급컷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제 시험을 쳤으니까 오늘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는데 등급컷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등급컷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많이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몇 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등급컷보다는 중요한 건 내 점수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틀렸느냐. 내가 무슨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전 문항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먼저 설명할 문항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전우치전 복합 지문은, 글쎄, 쌤 생각에는 시간 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되는데 객관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것들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됐어요? 여러분 충분히 다 준비는 해오셨을 거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 다음에 문장의 성분. 이런 파트잖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주로 얘기하는데 이 파트의 문제들은 거의 매년 출제돼요. 매년 출제되고 그리고 주로 3점짜리예요. 3점짜리인데. 5문제 중에 3점짜리가 주로 이 문제로 출제되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문제가 나오면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매년 나오는 걸 알면서도 정답률이 60% 이상을 넘어간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문제도 정답률이 지금 58%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원인을 좀 분석해봤는데 첫 번째 원인, 여러분들의 경우가 아닌지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이유. 나는 정말로 문장 성분과 품사 이거 구별 못한다. 라는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형사와 관형어 구별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품사 편의 가장 기본부터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쌓아 나가야 지금 아는 문장, 안긴 문장까지 나갈 수 있거든. 품사, 성분, 그 다음에 견 문장 뭐 이런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여기부터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학생들은 품사와 성분 파트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헷갈렸는지, 뭐를 내가 잘 모르는지 학생들이 많이 이 파트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수능이 아닌 게 육평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파트 공부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혹은 명사절이란 개념을 잘 모르지 않았느냐. 명사절이란 개념을 잘 모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사절이란 것은 기나 미음으로 끝나야 해요. 기나 미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국어에서도 품사에서도 명사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성분으로 쓰이는 것처럼 명사절이란 것도 모든 성분의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이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틀렸다면 뭐가 문제였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몰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보시죠. 보기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명사절을 한번 꺽쇠로 한번 꺾어보세요. 자, 기록 끝나는 것.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이게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이게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 이게 명사절이에요. 됐어요? 네, 이 세 가지 명사절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럼 1번 선지 보세요. 자, 이 표현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약간 아쉽긴 한데 문제 물어보는 방식이. 근데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건강의 첫 걸음이다가 서술어인 그 문장. 그러면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건강의 첫 걸음이다. 이게 이제 기억이 서술어인 문장이잖아. 이 문장에서 명사절, 즉 주기적으로 운동하기는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주기적으로 운동하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주격조사 가가 딱 붙어있잖아. 그렇죠? 이것이 건강의 첫 걸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답은 바로 1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을 좀 정리한 학생들은 이 3점 거져먹은 거야. 이렇게 쉬운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문법의 특징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틀리고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법은 미리 공부해두면 수능날 편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좀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2번 선지.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그럼 봐.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 원한다면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앞부분 원한다면까지가 니은이 서술어인 문장이잖아. 명사절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니은이 서술어. 아, 실천하기가. 참 니은은 실천하기네. 그럼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잖아. 그렇지?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까지를 끊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있는 명사절은 있어요? 없어요? 명사절 자체가 없어요. 그 자체가 실천하기까지가 명사절이야. 3번에 디귿이 서술어인 명사절이면 문장이라면 원한다면까지지. 명사절이면 앞에 거야.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기까지가 명사절이지. 이건 그럼 뭐니?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목적격 조사를 생략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3번도 그래서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돼야 된다. 4번 선지 봅시다. 리을, 된. 된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 있어요? 없어요? 명사절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계획이 제대로 되었다니까 명사절은 없다고. 그 다음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이라면 선행돼야 한다가 서술어인 문장이라면 제대로부터 선행돼야 한다까지가 미음이 서술어인 문장이잖아. 명사절이 제대로 된 계획 세우기가 선행돼야 된다. 가는 주격조사잖아. 그래서 이건 관영어 기능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알면 되게 쉬운 문제,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문제. 그런데 지금 이 14번 문제를 해석한다고 해서 해설을 잘 듣는다고 해서 이 문제 전체를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파트는 따로 공부를 좀 하세요. 틀린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됐어요? 실수로 틀렸다면 실수를 정확하게 고치면 되지만 몰라서 틀렸다면 이건 정리를 하세요. 됐어요? 선생님이 아마 선생님 그 연구실에서 이 파일에 번호들을 딱딱 매겨서 선생님이 인덱스를 매겨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14번 문제 나 잘 아는데 이거 듣고 있어야 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틀린 문제들 중심으로 애매한 문제들 중심으로 인덱스 기능을 사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